봐봐 딱 되잖아 아이고 표시언어 니혼진데스까? 한국어로 지가 해놓고선 이렇게 하네? 제가 또 캡콤 광고 받아서 한번 또 이거 몬스터헌터와이즈를 또 홍보를 한번 했었거든요 저저번주에 우선 1번타입으로 한번 해보지 뭐 정면에서 봤을 때 격자패턴의 색과 차이가 없어지도록 조종하세요 개어두워진거 아닌? 거미 공포증은 뭐야? 거미 공포증은 뭐야? 거미 공포증은 꼭 선택하고 지고 옆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거미 공포증은 꼭 선택하고 지고 옆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거미 공포증은 꼭 선택해주세요 배신님 배탄대 되겠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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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채기해서 홍어 냄새 아우 아우 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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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은 21대고 추천한다고요? 싫은데? 헌터 왜이래? 멋인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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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러지인가? 아 아 알러지 헌터 아 알러지 유발자 어우 진동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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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흥흥흥 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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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흥 흥 흥 흥 앨러지 부작용으로 목소리를 잃은 앨러지 부작용으로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앨러지 부작용으로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 눈이 왜 이렇게 따가워 홍어 물 튀었나? 아, 되게 못생겼네 좋은 곳이 있다면, 베이스캠프 만들어볼까요? 왼쪽이 날으니? 왼쪽이 날으니? 응 왼쪽이 알게 되죠 어우 땀 막 울려 바다가 아니고 이게 사막이었나 아 야 그래픽 짱 좋다 초코보다 초코보 공수비가 몰입을 받게? 공수비가 몰입을 받게? 공수비가 몰입을 받게 잠시만 그래픽 좀 공수비가 몰입을 받게 안 멈추네 오 나로? 와 몬원 진짜 발전 많이 했다 금폭탄! 와! 깍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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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를 잡아서 음폭탄을 날리는 거구나 와 이게 실제 플레이 하면서도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 아우 대본해 으 으 으 하하하하 아니 이거 지구인인데 여기 갔더니 헬륨이 더 많아서 목소리가 저렇게 된거지 지구에선 존나 멋있는 목소리 아니요? 아니요? 어디에 있는지? 스쿠렛... 이 냄새가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리 와 네 여러분은 베이스캠프의 곳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필요하다면 불러요 이누나는 뭐 머릿결 뭐 머리숱이 뭐 도대체 머리 감으면 목뼈 부러지겠는데 저게 무슨 샤워타월도 아니고 머리가 왜 저래 콩어먹어서 성대가 녹아내린거지 이 안경 쓴 못난이는 못바꿈? 알러지 유발자 이름이 알러지 유발자야 뭘로 할까? 와 나는 건렌스 좋아하는데 건렌스 아니면 태도? 대검이나 태도가 멋있긴 해요 아니면 한마? 한마도 진짜 멋있는데 진짜 멋있는데 태도가 좀 빠르고 좀 움직이기 편해서 태도가 훨씬 낫기는 할텐데 조충곤도 재밌지 조충곤이 좀 고참 고인물용이야 좀 존나 화려해가지고 곤충날리면서 그걸로 갔다가 막 하는거라서 이게 이번에 나온건가? 슬래시엑스? 다 원래 있던거야? 내가 안했구나? 그러면 최근에 쌍검 나 해머할래 나 해머할래 나 해머할래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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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이번에 몬원 살만하다 그래픽 존나 좋아 와아 미쳤는데? 로아충들 망치 보고서 디트라 그러는거 존나 짜치네 먹을 수 있네 고거 쭈을 수 있네 사람 목소리가? 가끔과 나 할파리 떨어뜨린거 존네 쟨가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가 된다 쟨가 냄새를 맡아 이번작 진짜 마음에 드는데 몬원 진짜 많이 할 듯 원래 모넌이 약간 살짝 짜치는 게 그래픽이 좀 별로라가지고 짜치거든요 그래픽이 개좋아 대가리 대가리 대갈통 이마새 망치 돌리지 이마새 이마새 망치 돌리지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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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댕이 튀어나왔죠 지금 낼렌낼렁거리죠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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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통이 지금 터졌는데 왼쪽이 헤이요 향문낭 파괴하고 그렇지 대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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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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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Awake 여기 기댄 유 대감 그 으취! 으취! 으취차차차차! 샤아악! 그걸 지금 왜 타 다 잡았는데 다 혼자 찍네 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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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아 치이 으 으 으 으 해머신 기술 해머신 기술 어떻게 써 으 으 으 으 으 으 와우 아 저게 기술이 나오네 오른쪽 위에 하하하하하하 아우 어디가니 주파카브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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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게 온다 으아아아아아악! 밀켠 죽어 이제야 토벌이 떠? 장난... 장난해? 어... 뒤꿈치... 뒤꿈치 나갔다 뒤꿈치! 쉣! 나하하하하하하하 간다 내려치기 피니쉬! 아이씨! 아우 그만 도망가 하아이씨... 도와줘! 아이씨! 구조신호를 참 빨리도 보낸다 어우와아씨 아이씨! 대가리! 대가리통! 꼬로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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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지다! 와 줘구레! 혓바닥 자르기! 아이씨! 아아... 아하... 아아... 으아아... 으아... 아... 다이리 마스ț!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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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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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문 탈렀다!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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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 샷! 가만있어 항문당 짜줄게! 답답했지? 항문당 짜줄게! 얼마나 답답했니? 얼마나 탑했냐고 물어보자 물어보잖아 하아 RBRT 확인 한번 해볼게요 쑤 볼까 확 으하하하하하하핳하하하핳하하하핰 notifications 넏zić medo 눈이 걷고 点 테이글 통! 아 시원하다 방금 깡 소리 났지 갈무리 한번 해볼까? 갈무리도 똑같나? 갈무리 한번 해볼까? 좋다 아 존나 재밌다 아니 몬스터 헌터 월드 이거 사람들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내가 옛날에 광고를 받아서 이런 멘트를 치는게 아니라 진짜 재밌는데 아 그니까 몬원의 단점이 뭐였냐면 그래픽이 좆꾸린거였거든요 그래픽이 좆나좋고 이번에 완전 최적화를 위해서 그래픽을 버리고 약간 그냥 막 파닥거리는 그런 컨텐츠에 되게 취중을 한 그런 게임 중 하나였는데 이번작은 그래픽이 너무 좋네 프레임 프레임 존나 잘 나오는데 나? 나 지금 한 120프레임? 4K 120프레임 정도 나오는거 같은데? 120? 144는 모르겠고 120 이상은 나오는데 아 아 아 아 아.. 드디어 전화하셨습니다 .. 저희는.. 에..떻잇.. 잠시만요.. 무슨 일이起고.. 하.. 너희들.. 어떻게.. 사실.. 나한테 그런가.. 아.. 씨.. 우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꺼 사양 궁금하신 분들은 느낌표 사양 누르면은 방송용 게임용 두개 나눠져 있거든요 확인 가능하시고 그래도 이게 PC지 어? 아니 멋있는 그런 약간 직위에 직급에 있으면서 그렇게 뭐 좀 이렇게 선머슴처럼 꾸미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나오는 원래 여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런게 진짜 진정한 그 정치적 평등이지 이게 무슨 요즘 PC게임이다 그러는거는 뭐 전부 다 그냥 막 얼굴 막 다른 색깔로 색칠해놓고서 막 온몸은 막 남자야 아니면 개돼지거나 아니 평소 때도 그냥 주위들로 보면 다 보이는데 게임에서까지 보고 싶냐고 아니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미술품이나 조각상이나 이런걸 왜 보러가 그런 그들만의 유려하고 멋있는 그런 미적 감각이나 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보러 가는거잖아 자기네들이 이런 게임들을 종합엔터테인먼트이고 종합예술이라고 해놓고 예술을 시입창을 내는거야 나는 모노는 너무 잘 만들었는데 갑자기 막 인술 막 존나해 슉 일본여자그룹의 남자랑 웃긴 요즘은 이쁜 캐릭터 안 신호 못해 다 이러있을까봐 무슨 일이야? 게임 바로 예야 妹とセクレートに乗る練習中だったんです。僕が行けなかった。油断していて。 野々を逃がして奴を引きつけて走って。でも、足をすぐらせて落ちてしまったんです。ところで、あなたたちは…えっと… 先ほどは驚かせてしまって申し訳ありません。 一体何をやったんですか? その道具も…人に扱えるものとはとても思えない。 私たちの故郷では、大きな生物から人々を守るためにこうした道具を使うんです。 もちろん、人には向けてお伝えしてお伝えしてお伝えしてお伝えしてお伝えしてお伝えします。 彼に今の災害してお伝えしてたんです。 要すると、人が人生を救ってくれよ。 まずは、二人の人をお伝えしてお伝えしてください。 お伝えしてお伝えしてお伝えしてお伝えしてお伝えしてくれよ。 이번 짝 약간 그 여행다니는 맛이 나게 만들었는걸? 땡큐 포 플레임 끝이니까 더 하고 싶으면 돈 주고 사세요 바로 지금 사러 갑니다 아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도 돼 저거 뭐 뭐야 아 계속 가능해? 아 스토리만 끝이고 아하 아가리 너무 좋은게 이거 B 누르고 있으면 자동 사냥이야 자동으로 가 길 따라서 약간 검은 사막처럼 존나 편하다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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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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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퀘스트 시작 안 했었어? 대가리 도와줘 친구들아! SOS 예쓰! 아 불법사냥 중이었던 거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구나 저 안경잡이가 오라쳐아악 아 역시 망치가 타격감이 짱이야 망치 타격감 이길 수 있는 거 대건밖에 없어 진짜 안죽어 도와줘 그라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도망간다! 오케이, 똥거름으로 보냈고 오우씨 대가리! 대가리! 나이스 나이스! 올라탔다 도대체 상실수 도대체 상실수 대가리! ... ... ... 흠 잔치 그거 맞아? 앗 앗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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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뭐야 모래바람 뭐야 인텔 영업이 23조 손실이라고? 샀으면 큰일나봐요 항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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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문 당면 아 왜 내가 때릴때만 몸을 들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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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예 그냥 국밥을 마셔라 국밥을 마셔 사냥하다 국밥을 먹어 러시아 상임위사국 대신에 전쟁을 한번 겪었던 우리나라가 상임위사국 하면 안되나? 본신 모으기! 본신의 힘을 모아서! 아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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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약점 항문단이잖아! 아이애! 익사하겠나걸? 아 어디가? 아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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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어갑니다ㅎㅎ 아이 시dot! 갖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iba 간다! 간다! 쫌 간다! 헤드백은 헤드백 알지 없는 도대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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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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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슝 슝 슝 간다 간다 슝 간다 왜 이렇게 멀리서부터 돌리면서 오냐고요? 하핳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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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추가릿 어 라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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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아씨 어디가 가만있어 아이고 이런 아 잡았네 방금 봤죠? 제 망치가 바닥에 제가 넘어져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망치가 있었는데 저 친구가 넘어지면서 라일브가 딱 넘어지면서 레고 밟은 것처럼 딱 도끼 몸으로 딱 밟으면서 밟으면서 아 봤잖아 왜 못 본척해 아 아 아 아 올라가서 산이랑 맞춰봐야지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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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샤구마의 생을 그 기원하면서 명복을 빌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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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월드 처럼 되어있는 거 너무 좋은데? 그래픽도 진짜 좋아 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이거 꼭 사, 나랑 같이 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길드 이름 항문낭 추적자 어떤데? 이게 날씨,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동물들도 달라진대요. 같은 맵이어도. 추바카브라다. 추바카브라다. 추바카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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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5 5 5 5 안 되잖아 4 5 5 5 5 5 5 5 5 6 6 6 7 9 10 10 5 10 10 10 10 10 10 10 대갈작 어이구 다 찢어진거 봐 존나 아프겠다 진짜 났으면 승질이 막 날듯 으 양성도는 모아진 단위와 함께 양성도는 모아진 단위와 함께 파이팅! 양성도는 모아진 단위와 함께 배치한 단위와 함께 모아진 단위와 함께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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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der 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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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베를린 제외 독일내 이란 총영사관 모두 폐쇄 못요기죠 아 옛날 말에 대사관하고 영사관 건드리면 전쟁이란 얘기가 있는데 야 지구 반대편은 지구 반대편은 지금 전쟁하느라 난리인데 우리 여기서 괴물 잡으면서 리롤 돌리고 있으니 뭔가 되게 이상한데 기분이 자 자 조심히 조용히 돌리면서 조용히 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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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잠깐만 가지바라봐 가지바라봐 잠깐만 합쳐봐 아직 아직 눈치 못했어 르르 르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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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돌려 자 들어갑니다 아래쪽에서 불화를 아 아우씨 아 이거 무슨 킹크랩 개구리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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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뭘 꼬라바 뭘 꼬라바 내가니? 아 야 쟤 약해졌나봐 야 너 약해졌냐? 이 새끼 약해졌네 하하하하하하하 왜이래 이 고장났나 이씨 하하하 아니 이번에 이거 돌려돌려 너무 잘나왔는데? 제대로 만들어가면 개재미스 하하하핰 하하핳 병원상 야 저 옆에 뭐야 쟨 컷 어딜 도망가 오 쟤네 생긴 거 봐 되게 징그럽다 게스트 완료 안 되겠소 쏙 씨라 약해진 주타 카보랄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상하이 복이 놈의 항문낭을 향해 총을 쐈다 영조치 못한 곳이 털린 주타 카보랄은 그렇게 항문낭 향수의 재료가 되었다 음 근데 캐릭터가 약간 다시만 이 캐릭터로 계속 하고 싶진 않은데 다시만 들어야 되겠고 배탈 때 만든 거는 없어지겠죠 이거 영혼하면 좀 안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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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디서 나 지켜보는 눈이 나를 막 쳐다보는 느낌이 나는데 리오레우스 와 맵 큰 거 봐 와우 얘 뭐지 발라하라? 얘 추적하자 얘 추적하자 어우 누가 아파 자로 가고있던 자로 가고있던 근데 Ignora 배우기 아 ца 예 와 아 아 아 아 아 아 깊은 순간 슬픈 순간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하나 둘 추억을 쌓아다니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동물한테 뭐야 쓸데없이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기무워서 한번 때리는게 훨씬 데미지가 좋아 이게 약간 그런거에요 북한군 같은거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아우 저 어떻게 불쌍한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주적이라서 반드시 죽여야되는 약간 그런거죠 지금 북한군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와 뭐야 이거 야 랩터들이 얘 사냥한다 오I 올라가는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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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ушка 공중에서 그냥 부파시켜버린다 이번 장은 피시 승인듯 나 지금 140프레임 넘게 나오는 것 같아 나 지금 4K인데 4K 140프레임 넘게 나오는 것 같아 한번 볼까? 엔비디아 스프리언스가 안 켜지네 아니야 이번에 최적화가 잘 돼있는데 피시판 초차? 초차? 돌려 X3 돌려! 막 돌려! 돌려! 막 돌려! 막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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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항문 남았어 정신을 못차리는구만 어퍼컷 맛있다 이 맵에 있는 애들은 다 잡은거 같은데 이거 뭐 저 잉룡 불러서 이동도 되나 어르신들 허리 건강을 위해 허리 한번 펴주세요 디스크로 한의원에 있는 젊은 꼰대가 앗 이렇게요 여기 구경좀 해볼까 퀘스트 카운터 퀘스트 카운터 와 구조신호 검색도 되네 우와 우와 도와달라고 바로 출발해주자 ordum 퀘스트 카운터 얘들아 이거 내가 고인물한테 말 잘못한 거 맞냐? 왕이벨 옛날에 한 번 왠 똥몬창이 와서 깨줬는데 다시 혼자 깨려니 도저히 못하겠어서 구조 요청 씀 내가 뒤져서 쾌 터지는데 한 명이 계속 구조 요청 들어와서 트라이해줌 그러다 그 사람이 이거 참 깨는 거냐고 물어봐서 예전에 대검든 사람이 나 죽기도 전에 패서 깨줬다니까 갑자기 뭐가 긁혔는지 친구 걸고 내일 반드시 퇴근하고 깸 터라고 함 그리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깸 온라인인데 계속 왕이벨만 도는 거 같음 나 이거 사과해야 하는 거 맞음 와 이런 대형 괴수 잡는 이 맛이지 이게 몬스터 헌터가 아이씨 항문당 아이씨 항문당 뭐강자이거 좀 쉽지 않아 아무리 아이씨 항문 unmöglich 가리토리로 왔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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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도 모서리가 있잖아 아 미친 일로 끌어 어디가 아 어디가 아 이리 데려와 이리 데려와 그렇지 왜이렇게 추기동을 하세 아이씨 아니 오른쪽 대퇴부 이정도로 맞으면 사람이어도 로우킥 이만큼 맞았으면 넘어져야 되는게 음 피티비 으으흐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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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막는거 없나 ö 왜 나한테만 이럴까? 어디가?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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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아.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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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아. 다른 무기도 해보고 싶다. 막 올라타서 때리는 거. 계속 돌리고만 있는 게 쉽지 않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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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랑 둘이 싸운다 우와 기왕 이렇게 된 거 개구리도 한 대 때려온다 상처 터졌다 상처 터졌다 가죽이 까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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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들 가죽이 지워집어 가죽이 까졌네 가죽이chs 가죽이 가죽이라 탈ечно 가죽의 가죽 가죽이 존니 크네 넌 여기서 죽어 그 몬스터 중에 아니 아니 직업 중에 뒤치기 좋아하는 직업 없나요? 뒤치기를 주로 하는? 랜스? 옆에 있던 인용만 쳐맞아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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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라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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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파 나이스 부파 대갈 대갈통 하.. 맛있다 나이스 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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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士부터